왕카운트 다운! 가자! 오늘은 저희 방탄소년단 유닛 엘카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해요. 가자! 유닛 엘카! 왕 멤버와 짝꿍이 되고 싶다 하는 멤버들은 엉덩이가 불타오르고 막 달려오는 순간! 그런데 그냥 달려오면 재미가 없잖아요. 없을 수 있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! 짜잔! 엄청나게 귀여운데? 저거 마음에 든다. 치미씨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? 토끼, 토끼! 저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네요. 이게 제일 빠르다니까. 그치, 저게 괜찮아 보여. 최엽씨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? 저는 이 슈퍼카가 좀 마음에 드는데요. 자동차에 욕심을 부네요. 역시 이 방, 이 방 보르기니! 여기 있으면 약간 자동으로 스펙 되는 것 같은데요? 뽑았자, 뽑았자! 그럼 왕 멤버는 어떻게 뽑나요? 왕 멤버는 제가 임의로 뽑겠습니다. 아, 그러세요. 간상과 양방! 내가 왕이 된 사람들. 아, JK 왕이 된 사람들! 형, 혹시 멤버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? 다른 게 없는지. 없어요. 왕이 불러가는 거야! 뭐라는 거야! 누구와! 형은 너한테 갈거야! 외치고 싶어! 세이기 보이고! 지금이 혼자 진행이야. 준비! 시작! 와, 지금 굉장히 많은... 자, 하나, 둘, 셋! 오, 야! 왜 또 포기고 그래요? 형, 근데 오늘도 안경 부숬잖아요, 형. 야, 나도 어디 갔냐? 역시 파괴 신. 왜 또 포기고 그래요? 아,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고. 엠넷 소품이야. 형의 이 명석한 두뇌와 너의 피지컬 합치면. 이거 살아있는데. 말 한 마디 딱 하겠습니다, 저는. 하십시오. 정국아. 끝나세요, 한 마디. 끝나셨어요. 자, 정국으로 삼행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확률이 크죠? 정! 정국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혹시 보셨습니까? 정! 정! 물론 정우성. 정! 정! 물론 정우성 선배님, 정우성 선배님, 정우성 선배님. 무슨 말인지. 정우성 선배님, 웽빈 선배님, 조인성 선배님 다 계시죠. 그. 국민의 아들. 여기 전정국이 있습니다. 오, 야. 국민의 아들. 뭔가 좀 약한데, 형님? 어, 잠깐만. 자, 가시죠. 정국아, 형 열심히 했다, 진짜. 미안하다, 진짜. 아, 나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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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. 형은 너한테 갈 거야. 왜! 나 끝 끌어줘. 타아~~ 타아~~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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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뚫어줘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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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와 천국이가 첫 번째 짝꿍이 되었습니다 박수 연면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? 아, 매력이 필요해. 원초적 본능인 줄 알았어. 이거 그 유명한 섹시 도발 아닙니까? 와, 너무 좋아요. 잠 한 번 해주세요, 섹시 도발. 준비, 시작! 제이홉! 제이홉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네요. 그러면 제이홉 씨 고개를 돌려!